이번 시간에는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몰라도 협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a라는 사람의 상태에서 여기 있는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work.txt 파일을 3 a 저장 그리고 commit 합니다 work.3 a close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show.log를 했을 때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확대를 좀 해 볼게요 이만큼을 이렇게 가져와서 확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요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commit 하기 전에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누가? 저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가 그런데 제가 commit을 하니까 work.3 를 이제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얘는 누굴까요? 예 얘는 제가 오리진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의 내용을 가져왔잖아요 음 그 가져왔을 때의 가장 최신 버전을 가리키는 브랜치에요 그 내에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원격 저장소에 대한 추적 브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같은 마스터 잖아요 그러니까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온 이 내용 이후에 이후에 하나의 작업을 더했다 그리고 아직 푸쉬를 하지 않은 상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하면 되냐 푸쉬를 하면 되겠죠 푸쉬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원격 저장소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B라는 사람의 저장소로 갈게요 지금 B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풀이 있고 패치가 있는데 풀 말고 패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쇼 로그를 해보면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올 브랜치스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브랜치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거 한번 확대해서 또 볼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어 제가 지금 버전을 만든게 아니라 원격 저장소에서 버전 워크 3A 라고 하는 이 버전을 저는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원격 저장소에 워크 3A가 최신 버전이고 다운로드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스터가 여기 있으니까 마스터는 워크 3 최신 버전에서 아직 하나 뒤쳐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오리진 마스터의 요 내용을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 시키면 돼요 둘 다 똑같은 머지에요 다만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한 것 뿐입니다 추정 머지라고 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 git pull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git pull 이라고 하는 것은 git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머지를 한 거에요 한번에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자 머지를 선택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브랜치를 리모트 오리진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현재 나의 지역 저장소의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머지가 되고요 그리고 쇼 로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가 이제 오리진 마스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쓰냐 패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가져오기만 하지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어 지역 저장소로 지역 저장소의 브랜치로 머지까지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작업이 뭐가 있는지를 미리 볼 때 여러분이 패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새로운 브랜치를 하나 따가지고 그 브랜치로 머지를 한번 시켜보고 문제가 없는지 또 괜찮은지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리지널 마스터로 머지를 시키는 예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가 안 가셨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튼 이 패치라는 것은 그런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치를 써도 좋겠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냥 풀 하거든요 이렇게 풀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 사이에서는 서로 어 둘 다 브랜치가 있고 원격 저장소에서 가져온 최신 브랜치가 뭔지를 알려주는 지역 브랜치에 오리지 마스터와 같은 추적 브랜치가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이 타임라인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